교육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애니능률 중국어 교과서 애니능률 중국어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애니티처의 풍성한 수업자료와 편리한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애니티처는 선생님의 수업 준비를 돕는 수업지원센터입니다. 교과서 자료, 중국어 신문자료, 영상자료, 수업교구 등 수업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풍성한 자료와 특색있는 서비스를 웹사이트와 기타 채널을 통해 제공합니다. 먼저 수업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애니티처 웹사이트의 수업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자료는 교과서 수업에 필요한 기본자료로 연간 수업 지도안, 교과서 PDF, 성취기준 가이드, 단원, 중간, 기말평가 문제 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플러스 자료에서는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멀티미디어 자료, 수업활동 자료, 만들기 자료, 문화 자료 등의 수업자료를 제공합니다. 현지 교사로 이루어진 교사연구회와 함께 제작하여 현장감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필요한 수업자료를 찾고 계신다면 창의적 체험활동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선생님도 학생도 만족도 높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교과서 자료, 플러스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자료는 스크랩 기능을 이용하여 나의 스크랩에 담아 원하는 자료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애니티처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구 활용 수업, 준비부터 운영까지 정말 힘드시죠? 애니능률 자체 제작 수업 교구를 활용하시면 교구 활용 수업이 쉬워집니다. 애니능률 수업 교구는 애니티처 웹사이트 내 교구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 교구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학교 밖 교수 학습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교사 연구회에 지원해 보세요.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와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수업 자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애니능률 중국어 신문은 애니능률과 중국어 교사 연구회가 제작한 국내 최초 중국어 신문으로 연 2회에 발간하여 신청한 학교로 보내드립니다. 애니티처의 최신 자료 업데이트와 각종 이벤트 소식은 애니티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이 필요한 모든 영상 자료가 업로드되는 교사 전용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나만의 특별한 수업 애니티처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